밑줄 쫙! 별표 3개 뚱뚱뚱 아, 좋겠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웨어 탈모의 정석 김진호입니다 여성 탈모에 대해서 쪽집게처럼 필요한 정보와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임신 중에 혹은 임신을 준비하거나 또는 임신 후에 탈모가 생길까봐 혹은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또 탈모가 더 악화되거나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해요 병원에 오시는 실제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 또 저희 뉴웨어 카페 저의 대머리 블로그 여러가지 채널로 저희가 질문을 제가 받고 있는데 그 여러가지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임신 준비 중이라는 건 그냥 평소 상태니까요 치료하시면 돼요 임신을 준비한다고 해서 사용량을 중단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바르는 약 미녹시딜 별표 2개 여자분들 탈모에 있어서 기본 치료제가 되죠 추천드리는 건 부가적으로 맥주 효모 별 하나 맥주 효모도 계속 쓰셔도 돼요 모낭 주사라고 불리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성분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성분을 조합해서 쓰시느냐에 따라서 중단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쓰셔도 됩니다 모낭 주사도 괜찮아요 저준위 레이저라든가 아니면 자기장 치료 역시 임신에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셔도 됩니다 임신 준비 중에는 탈모 치료를 해도 된다 땡땡땡 출산 후에 이제 산후 탈모라고 하는 증상을 거치게 됐는데 머리가 의식적으로 다 빠지는 현상이에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근데 빠진 머리가 다시 나게 되는 데는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급하신 게 없으면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하시면 한 6개월 정도 기다리셨다가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트로겐은 머리를 잡아두려고 하는 그리고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하는 동안 에스트로겐이 늘어나니까 머리가 막 많아져요 저희 아내도 정말 머리가 많았었어요 근데 애기를 낳는 순간 이제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머리카락 붙잡고 있던 게 일시에 휴지기로 확 들어가게 됩니다 빠지려고 했던 모발을 못 빠지게 땜을 쌓아놨으니까 이제 애기가 확 나오면서 땜을 무너뜨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확 머리가 빠지는데 사실 탈모가 없었던 분들은 괜찮아요 다시 다 납니다 근데 탈모가 혹시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거나 그 시기에 진행됐던 분들은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 안에서 이제 올라가지 않게 되는 게 이제 산후 탈모 이후에 회복이 안 됐다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근데 95% 이상은 거의 원래대로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복이 안 된 분들은 애기를 낳지 않았어도 내가 원래 이 시기에는 좀 요정도 줄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지기에 들어간 모발이 다시 성장기로 돌아가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이 보통이고 길게는 1년까지 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회복되신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1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문과 거의 비슷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 번 빠졌다가 나오는 거를 잔머리로 느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긴 머리들이 빠지면서 짧은 머리들이 막 나면 머리가 짧으니까 잔머리로 느끼시죠 그러니까 머리 안쪽에서는 사실 못 느끼실 텐데 이런 앞쪽에서 이제 느끼시니까 잔머리가 더 늘어날 일은 없어요 이식해서 생기 시작한 모발은 다른 데 머리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 탈모는 전체적으로 일어나거나 전체적으로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식모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변론은 임신해서 탈모가 오게 되면 이식한 이식모만 빠지지 않는다 별표 탈모의 정서 시간 가져봤는데요 임신과 머리카락에 대한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이 편에서 더 좋은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